강철 깃발 이 시합이 자네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가게 이 시합이 자네 상대 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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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강한 자기주장이야.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터로 돌아갈 시간이야. 파이팅! 모두 함께하는군. 강철군주들 처럼 맞지. 조명 처치!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했군. 아군은 그들을 커다란 자라 불렀어.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받았네. 불이 붙었네. 먹잇감을 찾아 없애버리게. 파괴가 임박했군. 울음소리가 잦아들었네. 아군이 거점 어드벤티지를 가전한 문을 지켜냈어야 한다. 2부에서 계속 됩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차지할게요 거점 두 개가 자네들 것세 5분 남았네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 소극에 비교할 수 없네요 1번 남았으면 좋겠네요 40분 남았으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B4 어김를ilippe 2번 글쎄요 2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좋았어 사냥을 시작하지 완승을 거두었군 잘 싸워 얻은 승리가 가져다주는 상만큼 마땅한 상은 없지